아니 정한이가 저를 불렀는데 형은 왜 왔냐고요 형. 나?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여기. 그리고 정한이가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정한이 일 좀 시키려고. 벌써 일하고 있는데. 아니 형 황도 주민도 아니잖아요. 아 나 청년 이장하려고 청년 회장하려고. 아니 형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형은 지금. 왜? 나이가 어떻게 저 청년은 정한이가 청년이죠. 아니 정한이 이제 좀 올려야지. 그리고 사실 내가 왜 왔냐면. 정한이가 해주는 매운탕 좀 먹으려고 왔다 형이. 정한이 매운탕도 먹고 정한이 청년 회장 자리를 내가 노릴까. 형 제가 보기에는 저 이장님이 형을 안 받아요. 나도 그게 좀 걱정은 됐어. 형이 손이 많이 가서. 불평굴만 많고. 그래서 안 돼요. 아니 저 두 분은요. 만화 보면은 톰과 제리 있잖아요. 톰은 허재형 그리고 등치끈 제리. 많이 당하지 허재형이. 많이 당하지. 나는 또 너 그때 왔던 게 기억이 나서도 온 거야. 좋았죠 그때. 와 좋았지. 야 오늘은 뭐. 일거리가 많다 정한이가 할 일이 너랑. 그때 정한이가 가라는데 안 갔잖아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가는 거야 나는. 어떻게 형은 들어갔다가 가는 거예요? 아니. 내 마음이지 내가 며칠 있을 건지. 뭐 내 마음이야. 나는. 번고 있어. 아니 몸을 못 가르면서 뭘 누구를 해줘. 어이고. 야. 자. 야 그러고 아이스바스 먼저 줘. 야 그러고 가. 아니야. 야 그러고 가. 아니야. 야 가라고 아이스바스 두고. 가방부터. 아이스바스 두고 있겠네. 아이스바스는 안 줘. 가방은 줘도. 저게 다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. 야 그거 먹는 거라고. 아니 내가 이거 먼저 주는 형 이거 받고 갈까 봐. 자 형 이거 좀 받아주세요 형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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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가면 안 돼요. 벌써부터. 코트를 날라다녔던 분들인데. 그러니까요. 지금 저 이끼에 미끄러지네요. 아이고. 아우. 야 너는 지금 형으로 지금 다 놔두고. 아 진짜 미끄럽지도 않은데. 뭐 그렇게 미끄럽다고. 아 진짜. 아 나 형이랑 하러 어떻게 했어. 죽겠네 진짜. 야 이거 들어. 아 참 손 많이 가. 아.